선재야,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? 야, 어제 내가 알려준 거 같았어. 나 지금 훈련 가야 돼. 선재야! 선재야! 너 이번 대회 나가면 안 돼. 왜? 너 그 대회 나가면 또 부상 당해. 다신 수영 못 하게 돼. 그니까... 나가면 안 돼. 어? 왜 안 되냐고. 못 들었어? 방금 내가 한 말? 무슨 말? 너 어깨 다친다고. 이번 대회가 마지막 경기라고. 이거 뭐야? 초능력이야? 해마 없으면 간다. 선재야! 선재야, 잠깐 이것 좀 봐봐. 잠깐만. 이번 대회 나가면 선수 생활 끝이야. 잠깐 이것 좀 봐라. 도대체 뭘 보라고. 미래의 일을 말하면 시간이 멈추나? 팀이 애바마 미국 대통령 된다! 이야아아아!! 야 무섭게